드디어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새 차로 왔어요 우와 멋지죠 아주 그냥 무슨 소방서 같아요 소방서 아 어디 한번 새차를 어떻게 하나 그냥 이렇게 가면 되나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여기는 큰 차입니다 대형 suv 뭐야 이게 몇 미터 7.6미터 까지 우와 다른 차는 저쪽이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차 컴인 워시 강남본점 어이구 여기 들어오는 곳이 조금 힘들어요 다른것 나죠 근데 뭐야 저런 것도 돼 가격은 13,000원에서 19,000원 까지 아 17,000원 13,000원 19,000원 네 알았습니다 아 여긴 레드불 하나 아 자 갑니다 아 새차로 갑니다 새차로 크게 오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겠다 정지 한번 하시구요 조지 아이고 네 지금 더 오세요 저희 정지 자 가봅시다 어휴 이 들어가 여기 너무 힘들어 너무 좁봐 진짜 힘들어 어휴 이 들어가는 거 어 으 으 있나 으 아 힘들다 아 이거 힘들어 정지 시작 우아 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고 피를 안 해놨었네 피했습니다 이제 아 자기가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고 아 오 천장 천장에 세차하는거 보니까 신기하다 아 그렇네요 아 좋아요 아 세차하는 모습을 완전히 싹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여기는 일단 뭐라고 해야되지 여기 막 차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비접촉식 세차라고 해야되나 특별히 물로 막 하지 않고 그냥 바람과 물로만 세차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어디냐면 그니까 삼성중앙역에 있어요 삼성중앙역에 포스코 사거리 방향으로 가면은 가다보면 주유소 있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비누거품 같은거 뿌려주고 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아주나 비누거품을 뭐 허용고를 어 그러네요 기계가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쪽으로 천장도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어 새차는 음 이제 전기차 여기 전기차 사면서 알게 됐어요 전기차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할 일이 없잖아요 기름을 안 넣으니까 아 그니까 주유소에서 세차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차장이 이제 어 생겨나겠구나 주유소가 이제 주유소를 포기하고 세차장을 할 리는 없으니까 뭐 주유소는 알아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어느 날 좀 변신을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겠지요 아무래도 포기하고 빨리 포기하는 사람은 돈을 벌 것이고 어 단돈 얼마라도 들어오는게 아쉬워 가지고 계속 그 버티는 분들은 어 얘는 또 좋은게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사이드 밀러를 접어야 되잖아요 자동세차 그 기계 들어가려면 이건 아예 되고 하여간 얘는 좀 자동세차 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음 그래도 이런 세차장이 딱 좋다 그래도 강남에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좋다 컴인 워시 본사라나 강남 본점인가 컴인 워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허용 거를 다 뿌렸어요 이제 뿌린 다음에 이제 물로 이제 한번 다시 세차 하겠죠 레드불 받은거 지금 보면 안되죠 새벽인데 뭐 소리는 들리고 왜 물이 물을 좀 안싸주나 아 저쪽에 정지라는 화면에 있었구나 이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사야되는지 말아야 되는데 정지가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운전자 이쪽에 있으니까 처음에 들어가는데 어 이제 이제 아 엄청난 세기로 물을 뿜어서 씻어냅니다 여기 땅에 비교문데다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최선인가봐요 아 세차 침입하는게 진짜 어려워서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기계도 아주 멋지고 아 진짜 아파트마다 이런 세차기가 몇 개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계도 아주 세차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됐을 이 차가 지금 뽑은 지가 지금 한달이 안됐지 아직 하부 세차까지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으로 이제 물을 날려주는 겁니다 아 진짜 이야 오 과연? 물 안날라갔는데 완전히 날아가지는 않네요 한 번 더 하면 날라갈려나? 한 번 더 오나? 아이고 되겠죠? 뭐 정말 좋습니다 테슬라 아 요새는 테슬라 아니면 못하겠어요 제네시스 리무진 그거 승차감만 조금 좋지 아 타보면은 진짜 구식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아 조만간 진짜 팔아먹어야겠네 진짜 아 팔려고 했는데 진짜 에휴 그래도 뭐 중고차 가격 빨리 받고 파는게 낫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기만 하는데 그쵸 아 그래도 아까운데 아까워 우와 그래도 물기가 좀 남아있네요 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게 천장에 유리로 되어있는 어 테슬라다 보니까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물기들이 약간 남아있어요 음 뭐 어쨌든 그래도 저정도 남은거는 뭐 타고다니면 뭐 쭉쭉 빠지겠죠 뭐 아니면 아저씨가 좀 닦아주던지 어 이제 10분이 됐네요 아 어 이제 출차를 하랍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뒤로 아휴 뒤로 가겠습니다 운전해야되니까 어쨌든 뒤로 가겠습니다 어 여기 잘 나오네요 어휴 정말 불편해 저거 잘 안보이는구나 정말 자동 어휴 게다가 막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어휴 정신없어 10초 그래도 이거 리무진이 아니라서 좋다 리무진이 아니라서 유털 빼기 되네요 빼기 어우 리무진은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리무진 타고 여기 들어와죠 진짜 어 이렇게 또 내려가는군요 어 어 어 10분 걸립니다 10분 좋지 않은데 하 테슬란 좋아요 그래도 그래도 몇 시인지 남았다 다 보여주고 이제 가면 됩니다 아휴 아휴 뭔 소리야 아휴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새차 끝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랍니다 아휴 완전 미국 같아요 전부 다 영어로 맞춰 그려놓고 아휴 괜찮은데 정말 저 큰 차도 되니까 최고 최고의 세차장이라고 세차만큼은 진짜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네 아 아 힘들게 세차 끝 아이고 오 가자 끝